네 사우쌤의 유튜브 강의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의 시청시간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실행시키시고요 자 두번째로 유튜브 스튜디오 첫 화면에서 하단 중앙에 있는 분석 탭을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시청시간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마지막 네번째로 주의할 점은 기간 설정이 28일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걸 365일로 재설정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1년동안의 시청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